안녕하세요 주연영입니다 제 10일의 이데일리 W페스타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이번 페스타 주제는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의 관심사인 행복이라고 하는데요 훌륭한 연사님들의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행복에 더 가까워지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데일리 W페스타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저도 응원의 마음을 보태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행복은 쉼인 것 같습니다 그 쉼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로지 혼자서 온전히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 모두가 저에게는 쉼을 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내가 쉬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저는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게 행복은 쉼입니다